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내가 만나본 가장 유능한 정치인이었다. 영국의 대표적인 역사자 폴 존슨이 사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짧게 논평한 위대하거나 사기꾼이거나 이마고 출판사에서 나온 책 가운데 전 싱가포르 수상 리 칸유에 대한 평가입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후하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정말 뛰어난 정치인이었던 모양입니다. 폴 존슨의 주장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싱가포르의 레프워즈 칼리지를 다녔고 그 뒤에 캠블리지 피처 윌리엄 칼리지에서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1955년에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막 인민행동당을 창당하고 의회의원이 된 뒤였다. 원주민에게 친숙한 기독교 이름을 지어주던 옛 식민지 양식을 따라서 당시 그는 해리 리로 알려져 있었다. 1955년에 만나서 리 칸유 수상이 사망하는 2015년까지 교본을 유지했었으니까 반세기를 넘어선 교본이니까 한 인간을 관찰하기에는 아주 긴 시간을 가진 분이 폴 존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나는 순간 리 칸유는 나에게 실용적 상식과 예리한 현실 인식, 미래에 대한 직관적 통찰력을 지닌 기념비적인 인물로 각인되었다. 참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 지도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 실용적 상식, 예리한 현실 인식, 미래에 대한 직관적 통찰력. 아마 이런 것을 두루두루 가졌던 분을 들자 이렇게 하면 우리 역사상 이승만 전 대통령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실용적 상식, 예리한 현실 인식, 미래에 대한 직관적 통찰력. 이것은 국가 지도자에게 뿐만 아니고 생활이론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글이 계속됩니다. 통상 식민지화에 따르게 말인 특히 내루, 인도의 내루 수상에게서 두드려졌던 감정적이고 개인적 왜곡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참 또 중요한 지적을 폴 존슨 작가가 합니다. 지도자는 감정적이고 개인적 왜곡의 흔적이 없어야 된다. 특히 역사에 대해서 개인적 편견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우리 현재를 정말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폴 존슨 씨의 지적입니다. 다시 그의 책은 계속됩니다. 정확히 옳은 이유들을 근거로 친서방주의를 표방했으며 역시 캠블리 조신은 매우 영리한 아내도 있었다. 저의 해설은 내루는 반서방주의로 달려갔고 리칸류는 친서방주의로 달려갔습니다. 사건과 사물과 시대의 본질을 궤뚫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해방 전국에서 이승만이 내렸던 것도 바로 이런 시대를 궤뚫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친서방 칭미국 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같은 선택이 민족 전체나 사회 전체의 엄청난 영광과 그리고 엄청난 불행을 가져주는 겁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폴 존슨 씨의 글이 계속됩니다. 1959년에는 싱가포르의 새로운 자치정부의 초대 총리가 되었으며 내가 그를 만났을 때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당시 스카르노는 독재자로 군림하면서 인도네시아를 파견하고 주변 지역에 불안을 전파하면서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리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는 발코니로 나를 데리고 나갔다. 저 섬이 보이십니까? 네 저 섬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저희와 이렇게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튿는 나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는 무력으로 싱가포르를 장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당시 나는 텔레비전 촬영팀과 함께 움직였는데 우리는 리와 함께 말레이시아의 아름다운 열대 휴양지 구와란프로에서 멀지 않은 산속에 자리한 카멜론 하일렌즈를 찾았다. 리는 퉁크 압둘라만과 같이 골프를 쳤는데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이었다. 나는 촬영팀에게 두 사람이 스트로크를 하는 동작을 조심스럽게 촬영하게 해서 그 영상을 보여줬다. 덕분에 그들은 실수한 부분을 찾아 고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어린아이들처럼 좋아했다. 나중에 해리에게 리칸뉴 수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에 대해 얘기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폴 존슨 씨가 리칸뉴 수상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그 자들을 창의 감옥에 가둬버릴 텐데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론입니다. 이는 어느 한 정치 지도자가 나의 조언을 받아들인 드문 경우에 속한다. 게다가 나의 조언은 결과적으로 훌륭한 조언이었다. 정치 방정식에서 극단적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한 뒤 리칸뉴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후 싱가포르는 엄청난 번영을 구가했다. 천년 자원도 없고 경작지도 겨우 손바닥만한 크기에 불과했지만 연간 미화 100달러를 믿을 돕던 국내 총생산이 서방국가 수준으로 상승했다. 현재는 영국보다도 높다. 리칸뉴는 계속 재선했다가 1990년에 이루어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책이 2010년 정도에 나왔음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의 모범국이다. 실제로 범죄도 없고 마약도 없고 난리법석도 팝음악도 없고 보건 수준이 매우 높고 부패도 없고 여하간 몰상식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저의 해설을 들어하면 사회에 몰이성 반지승 반이성 몰상식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몰상식이 없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사회입니다. 다시 그의 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남자 그리고 여자의 덕분이다. 또 멋진 재담득이기도 하다. 그에게 과연 결점이란 것이 있을까?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뭔지 난 들어도 본 적이 없다. 폴 존슨의 인물평에서 가장 호평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받은 리칸유 전 싱가포르의 수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참 중요한 그 대목이 실용적 상식 예리한 현실인식 미래에 대한 직관적 통찰력 그런 식민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이고 개인적 왜곡의 흔적이 없었다. 특히 식민지를 행한 자들과 역사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내루와 큰 차이점이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